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문자 상담인데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집이 있는데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리앤파크 3단지 33평형 10억원 그리고 송파구 장지동 송파 파인타운 3단지 32평형 11억 9천만원 이 두 개 물건 중에 전문가님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궁금해만 하지 마시고 선택을 하신다면? 저요? 그래도 입지나 이런 걸 고려하면 송파 쪽이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의 전망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의 첫 번째도 입지고요. 두 번째도 입지고요. 세 번째도 입지고요.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입지고요. 우리 앵커님도 잘 선택을 하신 거고 저도 결론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송파입니다. 송파입니다. 그렇지만 고덕 리의 앤파크가 절대로 나쁜 아파트가 아닙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두 아파트 모두 분명한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고요. 단 두 아파트만 비교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의 여건에 맞는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송파 장지동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두 아파트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장지동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금 쭉 봤을 때 지금 장지역 쪽 이 위치에 있고요. 이 위치에 있고 그리고 고덕리 앤파크 3차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네요. 강일역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제일 순환도로 위에 송파 IC가 있고요. 송파 IC. 위쪽 같은 경우에는 상일 IC가 있죠. 그리고 또 위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표시는 안 돼 있는데 9호선 연장이 강동에 이어지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서역이 있죠. 수서역 이용이 근거리고 또한 위례 바로 위례 신도시가 옆이다 보니까 위례 신사선 그리고 위례 과천선이 장지역 밑으로 두 개 노선이 들어옵니다. 교통호재까지도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개별적인 특징을 시간 관계상 그러면 제가 정리해 온 내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리 M파크 3단지고요. 33평입니다. 이 아파트를 10억이죠. 10억. 12층 중에 8층을 10억에 매수하겠다. 매수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송파구 장지동 파인타운 3단지 파인타운 3단지 32평을 고층이죠. 고층을 11억 9천에 매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이셨는데요. 봤을 때 5호선 강일역에서 500미터고요. 고덕리 M파크는 그리고 파인타운 3단지 같은 경우는 장지역까지는 800미터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강남의 주요 잠실과 강남 쪽의 접근성은 훨씬 더 송파 쪽 장지동 송파 파인타운이 낮고요. 관접 부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강일 연장 9호선이 있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수세역이 있고 송파이시이 있고 위례 신사선과 위례 과천선이 장지역 인근에 들어옵니다. 세대수는 단지 세대수가 굉장히 지금 고덕리 M파크가 많은 세대인데 지금 파인타운 3단지 같은 경우에도 본 단지의 세대수만 625세대지만 단지가 13개, 14개까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단지 내의 세대수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11년도 1월 달에 준공이 완료됐고 8년도 8월 달에 완료돼서 15년차, 13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현재 지금 장지동 파인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년이 안 됐지만 리모델링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상일동 고덕리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용도적으로 봤을 때 향후 장기적이긴 하겠지만 사업성 괜찮겠다라고 하는 특징이 나오는데 실거래가 지금 고덕리 M파크 같은 경우는 34.9억 4천에 떠 있고요. 현재 지금 파인타운 3단지 같은 경우는 11억 6천 7백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에 있어서 송파 쪽이 낮고요. 교통환경 또한 송파 파인타운이 낮습니다. 직접적인 호재, 장기적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고덕리 M파크가 낮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상승 탄력성,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방어하는 가격 상승 탄력성 또한 송파 지역이 송파 파인타운 3단지가 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송파 장지동 파인타운 3단지 32평을 추천해 드린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